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몸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보기는 그냥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네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이처도 다음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됐는데요 어떤 노래를 이번에는 들려주시면 좋을까요? 네 저희가 지금까지 두 번의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요 이제는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니앨범의 파이트룩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첫 공개를 하려고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네이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기대될 거예요 그러면은 7월 컴백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거죠? 네 티저나 공개된 영상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저희가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우리 네이처가 더 떨리겠는데요 뭔가 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 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제 어 여지껏 또 몇 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아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그거는 뭐 노래를 받아서 연습을 하고 춤을 추고 밤낮 했겠지 네 저희가 되게 엄청 짧은 시간인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외워질 수 있어요? 두세 달을 해서? 한 달 정도? 그래? 아 아직 7월이 안 됐군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짧은 기간이라 더욱 긴장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긴장을 한 만큼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더 짧은 기간인 만큼 더 집중해서 더 열... 네 아 네 아이고 아 정말이야 네 여러분 인사할까요? 네이씨 인사할까요?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사님 한 분이 꼭 이걸 봐야겠다고 예 저기에다 차를 내시고 네 구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이 주차금지라 딱지 끊을 수 있어도 그걸 견디고 보시는 기사님이세요 네 아 딱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아 예 거기 있으면 딱지 끊겨요 선생님 예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? 딱지 끊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안전공사하세요 안전공사하세요 하지만 역시 딱지를 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차는 빼십니다 예 4만원이면 내도 되지만 벌점이 날아가거든요 예 그런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흥분하시면 알겠지만 차는 빼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네이처의 신곡 여러분들도 긴장해서 오는 제목은? 5 6 3 내가 좀 예뻐? 네! 5 6 3 빼고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예뻐 아 나 좀 헷갈렸어 내가 제일 예뻐야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예뻐 내가 좀 예뻐 알겠어 네 자 여러분 긴장을 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만 해주세요